잠시만 서 있어도 콧등에 땀이 맺힐 정도로 덥고 습한 본격적인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열사평과 같은 각종 온열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계절인데요. 보건복지부는 폭염에 대비해 어르신과 아동, 쪽방 주민 등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냉방비 총 15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. 반가운 소식이긴 하나 혹시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의 이웃들은 없는지 살펴봐야 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. 이상 WBC 복지TV 뉴스24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